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군대의 고참이 군대 오기 전에 건달 출신이라고 말했다 10년 전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내무실을 같이 쓰는 고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고참은 입대 전에 건달이었다고 하는데 상당한 거구에 인상도 사나웠던 편인데다 몸에 칼자국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장을 달고 나니 치는 감을 잃었다며 체력 단련장에서 하루 종일 샌드백을 치더군요 당시 할 일도 없어서 운동을 자주 했던 저는 그때가 되어서 그 사람과 말을 붙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 들었던 가장 소름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밖에 있을 때 주로 맞는 임무가 밀수와 디철이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밀수는 외국에서 금품 같은 걸 몰래 가져오는 일이었기에 별 이야기할 건 없는데 디철이라는 건 사체나 의뢰로 인해서 사람 납치해서 죽인 다음 처리하는 일입니다 납치를 하고서 소리를 지르거나 말하지 못하게 입을 테이프로 막는 건 삼류의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던 방법은 지름이 5cm 정도 되고 끝부분이 날카롭고 뾰족한 깔대 같은 걸 쓴다고 합니다 그걸 목젖이 있는 부분에 쑤셔 박으면 침도 삼키지 못하고 말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걸 빼지 않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으니 출혈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대를 꼼짝도 못하는 상태로 만든 뒤 멀리 지방에 있는 생선 가공 공장에 데려가서 마지막으로 피울 담배 한 대를 주며 할 말을 한 번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를 빼야 하기 때문에 엎드리게 한 다음 칼로 목을 앞쪽부터 절반만 자른다고 합니다 뼈가 있는 쪽은 쉽게 잘리지 않고 근육도 질기기 때문에 피가 사방으로 튈 수가 있어서 알아서 빠지도록 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피가 빠지는 와중에도 목뼈까지 절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살아서 숨도 쉬고 있다가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대가 죽고 나면 안구부터 적출해 생리식염수에 담궈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만 잘라서 분쇄기에 넣은 후 드럼통에다 시체를 태아 자세로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셨듯 고경화성 시멘트를 붓고 굽게 되면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고깃배에 싣고 먼 바다에서 내다 버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는 사체 같은 건 절대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소름돋은 게 한 가지 더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여러 명을 처리했지만 전과 하나 없는 모범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어졌어요 내가 한 일은 대부분 뒷처리였지 사람을 없애는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의뢰받은 대상을 처리하기 위해 한적한 공장으로 데려갔어 그때 피해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지 그저 눈물만 흘렸어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우며 그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 그 다음은 끔찍했어 작업을 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 숨을 쉬고 눈을 깜빡이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지 처리가 끝나고 시체를 드럼통에 넣을 때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어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이 두려웠지 그래서 나는 군대에 왔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이유로 내가 한 일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지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그 고참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전역하고 나서도 그의 이야기는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산에 들어갔다가 딸이 귀신에 빙의된 썰 일주일 전의 이야기 딸과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다 인족이 드문 산길로 나갔다가 중간에 드라이브인으로 밥을 먹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딸을 놀래주려고 포장되지 않은 오솔길로 비집고 들어갔다 딸은 무섭다며 돌아가자고 했지만 나는 그게 재미있어서 자꾸자꾸 나아갔다 그랬더니 갑자기 엔진이 꺼졌다 아무리 시동을 다시 걸었지만 걸리지 않았다 산속이라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고 자동차 정비 지식도 없었기에 나와 딸은 어쩔 줄을 몰랐다 밥을 먹었던 드라이브인 식당도 걸어서는 몇 시간 거리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그날은 차 안에서 묵고 다음날 아침부터 드라이브인 식당까지 걸어서 가기로 했다 차 안에서 추위를 견디고 있노라니 어느새 밤이 되었다 예상과는 달리 깊은 밤에 사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따금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웅성웅성대는 소리 정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 나도 자야지 하고 생각하며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생각해도 기분 나쁜 그 소리는 탱 소우 맷 뜻을 알 수 없는 그 소리는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 싶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통에 견딜 수 없어져서 눈을 떴다 그랬더니 힙부연 무엇인가가 기이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차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머리가 없었고 다리는 하나였다 그 녀석은 비유하자면 양손을 크게 휘둘려서 그 반동으로 몸 전체를 흔들며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너무나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왠지 그때는 옆에서 자고 있는 딸을 깨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를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 녀석은 자꾸자꾸 차에 가까워지더니 그냥 차 옆을 통과하는 듯했다 통과하는 동안에도 탱 소우 맷 그런 기괴한 소리는 쭉 들렸다 소리가 멀어지고 뒤를 되돌아 봐도 그 녀석의 모습이 안 보이게 된 시점 안심하고 딸 쪽을 보노라니 그 녀석이 조수석 창 밖에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머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가슴 근처에 얼굴이 붙어 있었다 놈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무서운 얼굴로 실실 웃고 있다 딸 쪽으로 다가온 놈에 대한 분노도 끌어올라 나는 무서움을 참고 소리쳤다 외치자마자 그 녀석은 사라지고 딸이 깨어났다 나의 구함 소리에 놀라 깨어났나 싶어서 딸에게 사과하려고 하자 들어왔다 들어왔다 딸이 중얼중얼 말하고 있었다 위험하다고 생각해 어떻게든 이 장소를 떠나려고 시동을 다시 한 번 걸었다 다행히 시동이 걸렸다 서둘러서 온 길을 되돌아갔다 딸은 옆에서 아직도 중얼거리고 있었다 빨리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서 차를 몰았다 간신히 거리에 빛이 보이고 안심했지만 그때는 딸의 중얼거림이 달라졌다 탱 소우 맷 딸의 얼굴도 은지 내 딸의 얼굴이 아닌 듯 했다 이대로 집에 가기에도 딸이 이런 상태로는 안되겠다 싶던 차였다 그 순간 내 눈에 띈 절로 뛰어들었다 한밤 중이었지만 절에 불이 들어와 있길래 딸을 질질 끌며 문을 두드렸다 주지스님 같은 사람이 나오더니 딸을 본 직후 갑자기 나를 향해 고함을 쳤다 무슨 짓을 하고 온 겁니까 산에 들어가서 이상한 놈을 봤다고 이야기하자 유감스러운 얼굴을 했다 위안밖에는 안되겠지만 그러면서 그는 불경을 읽으며 딸의 어깨와 등을 살짝 내려쳤다 스님이 오늘 하루 묵고 가라고 하기에 딸도 걱정되어 절에 묵기로 했다 딸은 야마노케라는 산귀신에 홀려 49일간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평생 그대로 제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스님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를 맡아서 어떻게든 야마노케를 내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스님의 말을 전했고 아내는 일단 그 말을 믿어주었다 스님의 말에 따르면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도 그 산귀신이 붙게 된다는 것이었다 야마노케는 여자에게 빙의되어 사는 귀신으로 완전히 야마노케를 뿌리 뽑기 전에는 아내도 딸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딸은 아직 절에 있다 매일 상태를 보러 가고 있지만 더 이상 딸이 아닌 것 같다 희죽희죽 웃고 정말 도저히 뭐라 말할 수 없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본다 다시 원래의 딸로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절대로 장난이라도 깊은 산에는 들어가지 말았으면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집단현상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반은 그날의 마지막 교시였던 영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이라 에어컨도 틀지 않는 교실은 그야말로 찜통처럼 더웠지요 게다가 그날은 비가 와서 닭이 어둑 침침했습니다 언제 번개가 내리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음침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 반 전체가 위축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영어 수업은 자신에 대한 스피치를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상에는 친구 케이가 올라가 있었지요 우리가 야유를 보내는 사이 녀석은 변변치 않은 영어로 스피치를 시작했고 스피치 중반 무렵 갑자기 케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반 아이들 모두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해하고 있는데 멍하니 있던 케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이 떠 있어 다들 케이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려 뒤를 올려다봤습니다 나를 포함한 몇 명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확히 교실 한가운데에 공중에 머리카락 덩어리가 떠 있었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물체인데다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좀처럼 자취를 감추지 않았고 선생님들이 몰려오기 직전까지 계속 공중에 떠 있었지요 결국 그날은 그대로 집단 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았던 영어 선생님은 집단 히스테리 현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공중에 떠 있던 머리카락 덩어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 나는 4살이 될 때까지 밤에는 할머니 댁에 맡겨주고는 했습니다 밤에는 할머니와 나란히 잤는데 그 방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불단이 있었지요 이상하게 그 방에서 자다 깨면 꼭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불단 문이 조금 열려 있어 안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에 손을 대고 흰 얼굴을 반쯤 내민 채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불단을 향해서 할아버지를 부르던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자세히 보니 나이 같았습니다 내 쪽을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는 아이 얼굴 그런 것을 보면서도 나는 별 생각 없이 4살 때까지 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11살을 무렵에 돌아가셨습니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지병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반년 정도 입원해 계셨는데 병문한 때는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더니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지요 그럼에도 스스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느끼셨던 걸까요 죽기 직전에 겨우 할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해서 주변 사람들이 무척 곤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상태가 나빠짐과 동시에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친척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지만 마지막 순간에 간화하고 있던 사람은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말로는 그때 할머니 모습이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병실 침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쩐지 누가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할머니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혼수상태에 있는 할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도 깜빡 않고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고 계시더랍니다 어머니가 말을 걸려는 순간 할머니가 입을 움직이셨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어디에 보낸 것이냐 평생 할머니를 보아온 어머니도 그제껏 들은 적이 없는 낫고 한의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어허니 벙벙해 있던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자 할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지요 그리고 반나절 뒤에 할머니는 저 세상으로 향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천장이 아니라 그 흰 얼굴을 계속 보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 오싹해집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작별 인사 생에 딱 한 번 겪은 십년 관련 사건입니다 내가 사는 곳은 엄청 시골입니다 몇 년 전에 편의점은 생겼지만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인 데다가 여름에는 머위를 따고 가을에는 감을 말리는 그런 옛 동네입니다 자동차 한 대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너비에 길 옆은 죄다 논이지요 그렇게 논과 밭 한가운데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상당히 뜰이 넓어서 틈마루에는 햇빛이 기분 좋게 내려옵니다 초봄에는 정말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서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다과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뜰의 고양이가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고양이가 말입니다 점박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색깔의 털이 섞인 고양이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벼틀절 때면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던져주고는 하셨고 나는 그런 풍경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도 고양이를 쫓아내거나 목걸이를 채워서 집고양이로 사무려 들지 않았죠 그저 호랭이라던가 점박이라던가 이름만 붙여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나는 그대로 지역 식품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인데다 직장 환경도 좋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가다랑어포의 가루가 매일같이 잔뜩 나옵니다 어느 날 내가 그 가루를 가지고 돌아오니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고양이는 가다랑어포를 정말 좋아하니 분명 기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부터 작은 도자기 그릇에 할머니가 가루를 올려두면 고양이들이 핥아먹게 되었지요 어느덧 할머니는 여든을 넘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쇼핑도 가시고 노인정에서 회의가 열리면 꼭 나가셨는데 어느새인가 집에만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보기에 무심코 넘어갔지만 자세히 보면 뺨은 홀쭉하고 손에는 혈관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매일같이 고양이 먹이주는 것만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지쳐서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날에는 나랑 어머니가 먹이를 주었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내가 직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줄곧 카메라 부르던 고양이가 쓰레기 버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땅에서 뒹굴거리는 걸 정말 좋아하고 자주 먹이를 먹으러 오는 칠칠치 못한 인상의 고양이였죠 언제나 귀찮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어딘가 미워할 수 없는 녀석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쓰레기 냄새를 맡고 왔구나 싶었기에 조금 웃었습니다 언제나 집에서 만나던 까미를 직장에서 만나니 왠지 신선하고 조금 기뻤습니다 까미는 나를 바라보더니 나에게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들고 있는 내 앞에서 등을 쫙 펴고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발밑에 바짝 다가와서 먹이를 달라고 주렸던 까미가 마치 경례라도 하는 듯이 앞발과 귀를 세우고 나를 바라봅니다 그런 까미의 모습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고 침도 흘리지 않고 그저 내 눈을 바라보았지요 까미가 전하려던 것은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는 찾아오고야 많은 것 나는 어른이 되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벗고 눈시울을 울러도 눈물은 자꾸 흘러나왔습니다 오엘과 딸꾹질이 멈추지를 않았지요 흐릿한 시야에 까미가 번져서 보였습니다 아직도 내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나는 울먹이며 까미에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무언가로 꽉 조여진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장식물같이 움직이지 않는 까미의 얼굴은 눈물로 번져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일까 뭔가 무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것이 견딜 수 없이 슬펐고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울고 있는 나를 상사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상사를 따라 돌아가는 사이 뒤를 돌아보니 까미는 이미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라는 전화가 온 것은 사무실에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는 따뜻한 날이면 고양이들이 찾아옵니다 햇빛도 쬐고 먹이를 달라고 어머니를 보채고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지만 종종 까미가 등을 쫙 펴고 텐마루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런때면 어머니는 방석과 차 과자를 텐마루에 올려두십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나 혼자만 비를 맞았다 8시가 지날 무렵에 자전거를 타고 아르바이트에 나섰습니다 집을 나올 때는 맑았는데 나오자마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집에서 매장까지는 자전거로 10분 거리 다시 우산을 가져오기도 귀찮아서 그대로 빗속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몇 방울 뚝뚝 떨어지나 싶었는데 곧바로 쏟아져내리는 큰 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도 비가 많이 내려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 손은 핸들을 잡고 있어 얼굴을 가리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그대로 반쯤 눈이 감긴 채로 죽어라 달려서 매장까지 가게 됩니다 도착할 무렵에는 코트까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뒷문 근처에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우고 매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뒷문 바로 옆에는 스텝 룸이 있고 탈회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스텝 룸으로 들어갔죠 안에는 부매니저와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는 여자아이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텝 룸에 들어서자마자 왜 그래? 그건 라는 질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서 라고 대답하고 옷을 갈아입으려 탈회실로 향하려던 터였습니다 춥고 젖어 있었으니 기분도 나빴거든요 진짜로 왜 그런 거야? 그거 무슨 일 있었어? 매니저는 진지한 눈으로 내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비가 많이 내려서요 라고 말했지만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방에 있던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밖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는데 그리고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뭐가 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당장 나는 흠뻑 젖어서 가게에 들어섰는데 비가 내리지 않았다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땅도 바싹 말라 있고 오직 네 발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가게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비를 맞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매장까지 오는 내내 정말로 어안이 벙벙해져서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사람들도 모두 이상하다고 말하며 오싹해 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심령현상 같은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납득도 안 가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끌려가는 여자 대학교 새내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동아리 친구 20명 정도가 모여 산에 캠핑을 갔습니다 이틀째 밤 캠프파이어를 하고 그대로 거기서 먹고 마시며 신나게 놀았지요 자정이 넘어갈 무렵에 술도 음식도 바닥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술이 처음부터 모자랐던 모양이라 내려가서 더 사오기로 했습니다 술을 사러 가는 것은 차를 타고 와서 술을 마시지 않았던 A로 일단 정해집니다 하지만 A는 혼자서 가기 싫다고 말해 가위바위보로 3명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결국 나랑 B씨가 추가로 뽑혔습니다 4명 모두 남자였습니다 캠핑장을 나와서 A의 똥차에 타고 산을 크게 돌아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산하는 동안에는 딱히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로 산기슬계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오던 터였습니다 한동안 달리고 있는데 조수석에서 지도를 보고 있던 B가 말했습니다 지름길이 있는 것 같은데 산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지도를 보고서 확실히 지름길이라고 느꼈기에 우리는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한동안 달리고 있는데 왼편에 절이 있었고 아래는 자갈이 깔려 있었죠 여기저기 차 안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근처에 수십 미터 거리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멍하니 다가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남자가 3명, 여자가 1명 있었는데 두 남자가 여자의 다리를 한쪽씩 잡고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남자는 그 2명 앞에 서서 길을 이끄는 듯이 걷고 있었지요 여자는 양다리를 잡혀 있으니 머리가 자갈 길에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위험한 사건을 목격한 것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씨가 말했습니다 내리자 나는 솔직히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씨는 각종 무술의 유단자였던 데다 인원수도 우리 쪽이 많았습니다 지지는 않을 것 같아 잠자코서 그 말을 따랐죠 차를 세우고 휴대폰으로 후레쉬를 켤 준비를 하고서 따라갔습니다 새 남자는 여자를 끌고서 벽을 따라 계속 걷고 있었고 여자를 질질 끌고 있기에 걷는 속도는 꽤 느렸습니다 5분 정도 걸었을까 벽이 끝나는 지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에 가던 이들이 벽을 직각으로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 모퉁이에서 옆으로 돌았지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사라졌다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으로 후레쉬를 켜고 주변을 비추어 봅니다 가까운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더 안쪽을 비춰봤죠 그러자 거기에는 불빛을 받아서 희게 빛나는 수많은 묘비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고 죽어라 달려 캠핑장에 가까스로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던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당연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녀오면서 그런 이야기나 꾸미고 있었냐 하는 반응일 뿐 하지만 다들 엉엉 울며 소리치니 결국은 텐트에 한 명씩 끌려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지요 당연히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우리 이야기는 전부 일치했고 그 이후 딱히 이상한 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우리가 본 게 뭐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 차를 탔던 우리 네 명은 분명히 똑같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귀신 들린 화장대 이 이야기는 제가 옛날에 일하던 디자인 회사의 거래처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들은 것입니다 우리 둘 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라 공통 화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일이 빨리 끝나면 함께 저녁을 시켜 먹기도 하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장례 전망을 늘어놓으며 자주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솔직히 저는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백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인이라 섣불리 고백했다 사이가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끔 둘이서 밥이라도 같이 먹는 사이라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녀에 대한 마음을 가슴 속에 가득 품은 채로 한 달에 두어 번 있을까 말까 했던 식사 자리만 기다리며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그녀와 몇 번째인가 같이 저녁을 먹던 날 우연히 그날 밤에 방송되는 무서운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저는 혹시 무서운 일이라던가 직접 겪어본 건 없어? 라고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딱 한 번 무서운 일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라며 그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이제 막 상경한 미대생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탓에 겁도 많고 낯도 가렸지만 워낙 성격이 밝았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도 잔뜩 생기고 즐거운 학창생활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휴일마다 친구와 함께 자파상을 돌아다니는 게 취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럽 가구를 주로 다루는 작은 가구점에서 낡은 화장대를 발견하고 한눈에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화장대는 거울 주변에 전구가 달려있어 옛날 헐리우드의 여배우들이 분장실에서 쓰던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무척 화려한 물건이었죠 다섯 평 정도의 원룸에서 사는 입장인데다 가격도 만만치 않았기에 그녀는 포기하고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화장대가 뇌리에서 잊혀지질 않아 결국 중학교 때부터 모아온 저금에다가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용돈 2개월치까지 탈탈 털어서 그 화장대를 사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샤워를 마친 그녀는 그 화장대 앞에 앉아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거울 주변에 달린 나이트의 부드러운 불빛 덕인지 거울 속에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기고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진짜 헐리우드 여배우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잠겨 황홀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과제에 치여 사는 매일매일 중에 그 거울 앞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그녀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있을 때를 빼면 그녀는 조금씩 성격이 나빠지기 시작했답니다 대학에서 친한 동기가 요즘도 예뻐진 것 같은데 남자친구라도 생겼어 라고 말을 거는데 속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냐 못생긴 너희들이랑 달라 하고 친구들을 업신 여기는 마음이 피어오르더랍니다 그녀는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애매모호한 태도에도 분노가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어느새 그것은 그녀의 마음 밖으로 나와서 태도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었죠 주변 친구들도 슬슬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좋아하던 남자 역시 그녀와 마지못해 어울려 죽어냈습니다 그 모습 또한 그녀의 초조함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노천카페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뚱하게 있는 그를 보고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는데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확실히 말해 그런데도 짜증나거든 그러자 잠시 가만히 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럼 확실히 말할게 처음 만났을 때랑 성격이 꽤 달라진 거 알아 전에는 온화하고 누구하고든 상냥하게 얘기했었다고 거기다 얼굴도 거기서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내 얼굴이 뭐가 어떻다는 건데 똑바로 말하라고 그녀는 소리를 빽질렀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성형한 거야 다른 애들도 다 수군대고 있어 확실히 얼굴이 바뀌었다고 원래는 귀여웠었는데 왜 그렇게 인상이 강한 얼굴이 되어버린 거야 그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녀는 앞에 있던 컵을 들어서 그의 얼굴에 물을 끼얹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을 뒤로 하고 화가 잔뜩 났기에 머리가 어지러웠던 그녀는 피청거리며 카페 화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성형이라니 내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야지 왜 다들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거야 너무 화가 났던 나머지 세면대에 토악질을 하다가 문득 눈앞에 거울을 물끄러미 봤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그 화장대에 거울에 비치던 자기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지금까지 왜 깨닫지 못했는지 왜 아무렇지도 않게 그 거울을 바라봤던 것인지 그녀 스스로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치던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동양인도 아니고 본 적도 없는 백인 여자였다고 합니다 눈은 그녀보다 크고 조금 눈꼬리가 위로 올라간 눈이었고 눈썹도 강해 보이게 생겼다고 합니다 무척 아름다운 부귀럽게의 여성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붉고 웨이브가 있는 머리였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브러쉬로 빚고 있는 모습이 머리 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문득 거울을 다시 보고 그녀는 오싹해졌습니다 자기 얼굴이 그 거울 속에 여자와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동은 원래 자신이었다면 할 리가 없었을 터입니다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주변을 업신 여기는 기분 따위는 이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분노와 초조함 또한 그녀의 것일 터입니다 그녀가 나를 취해서 변해가고 있다니 공포로 덜덜 떨면서도 그녀는 이미 돌아간 그에게 전화해서 사과를 하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그 거울이 있는 방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싼 화장대라 원래 샀던 곳에서 반품할까 싶기도 했지만 자기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또 나올까봐 그대로 해체했다고 합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얼굴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성격 또한 온화하고 상냥했던 원래의 성격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소원해졌던 친구들과도 다시 친해졌습니다 한동안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화장대를 해체했다고 저주가 내린 것도 아니었고 이상한 일은 그걸로 끝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그녀는 그 무렵에 찍은 사진을 휴대폰으로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눈이 지금 그녀보다 컸고 눈꼬리도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녀와는 다른 얼굴을 보니 등꼬리 오싹하더군요 혹시 성형 저는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그런 판단에는 자신이 있는데다 무엇보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이 진짜 외국인 같았기에 진심으로 믿게 되었죠 더불어 저는 그녀에게 고백도 제대로 못하고 회사 간 거래가 끊기면서 지금은 소원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제일 아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학생은 잘 사랑하면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